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썬킴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 2년. 우리의 릴레이션.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씩 운명의 만남을. 솔직히 지난주에 제가 고향이 부산인데 고향에 내려갔어요. 부산에서 제일 유명한 곳 중에 하나가 자갈치 시장이잖아요. 자갈치 시장을 걷고 있는데 저 멀리서 헤일린 선생님이 걸어오시잖아요. 우연히 자갈시장에서 우리가 만났다는 거죠. 그렇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 멀리서 너무 잘생긴 남자가 오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썬킴 선생님이시더라고요. 예전에 이런 말이 있거든요. 국제시장과 자갈치 시장은 너무 넓어서 혹시 길을 잃을 경우에는 영도다리 밑에서 만나자라는 말이 있는데 그 넓은 시장에서 둘이 만났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운명적인 인연이라는 거죠. 그렇죠. 윙잇이 엮어준 인연 아니겠습니까. 여기 앉아계신 우리 방청객 여러분 이 방송 보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다 끈끈한 운명적인 그런 인연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사이죠. 이 인연을 바탕으로 우리 한번 방송 시트 시작해 볼까요? 알아요. 총 다 촬영을 하다가 윙잇! 퀴즈션 대회 우리 또 월화 소목 내용을 쫙 리뷰를 해주시죠. 월화 요일에는요. 월화 요일에는요. I'm not keen on eating out 라는 표현을 배웠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Eat out 하면 외식하다 였고요. I'm not keen on이 그날의 핵심 패턴이었는데 뭐뭐 하는 게 내키지 않는다.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라는 표현으로 사용이 됐었죠. 네. 화요일. It's not appropriate to shout in here. 아니 여기서 이렇게 소리를 지으시면 안 되죠 라는 표현이었죠. Appropriate가 적절한 이라는 형성인데 Not appropriate니까 부적절하다 하면 안 된다 라는 뜻이었고요. 수요일. I recommend you take the stairs. 여기서 I recommend you. Recommend은 추천하다니까 권하다 로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I recommend you 다음에는 동사가 곧바로 나온다는 거 2가 안 들어간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Take the stairs 는 계단을 오르세요. 그렇죠. 마지막은요? 네. 그리고 목요일은요. 우리 황홀한. Enchanted. 황홀한 상태가 된. 그렇죠. 그 표현이 들어간 I'm enchanted by your smile. 기억나시죠? 아 그렇죠. 저는 당신의 미소 때문에 너무 황홀해요. 매료됐어요. 라는 표현 배웠습니다. 자 이렇게 월화수목 내용을 우리가 리뷰를 했는데 여러분들 퀸쇼 푸실 준비되셨죠? 네. 아 소리가 작아요. 준비되셨습니까? 네. 자 그럼 들어가 보겠습니다. 영원한 다음은 윙 이스. 퀸쇼에 앞서서 세 팀으로 나눠봤는데 각 팀이 구호를 정하시고 팀명 정하셨는데 첫 번째 팀은 팀 명이 뭘까요? 마이크 좀 잡으시고요. 마이크. 영이요. 영. 젊음. 마음은 언제나 젊어요. 마음은 청춘. 그렇죠. 요즘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자 그럼 구호 연습해볼까요. 자 하나 둘 셋. 영. 영영 파이팅. 이야. 좋습니다. 우리 영팀과 도전을 펼치는 우리 두 번째 팀은 팀명이 마이크 반장이 잡으시고요. 왜 싸우세요. 저희는 저희 프로 제목과 동일한 윙으로 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우리 구호 연습해볼까요. 하나 둘 셋. 윙. 윙. 좋아요. 자 우리 마지막 팀. 마지막 팀은 우리 반장이가 누구실까요. 마이크 잡으시고요. 자. 팀명이 뭘까요. 저희는 팝입니다. 저쪽으로 좀 보여주시고요. 네. 팝 좋습니다. 팝송 할 때 팝인가요. 아니 최고라는 뜻은. 아 터지다 팝이요. 자 그럼 구호를 한번 보겠습니다. 팝이요. 하나 둘 셋. 팝. 팝. 와. 자 세 팀 다 구호들이 상당히 이제 박력이 있어요. 네. 좋습니다. 어떤 롤이 있죠. 네. 여러 가지 문제 유형이 출제가 됩니다.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는요. 문제를 들으시고 정답을 화이트보드에 쓰시는 문제가 있고요. 구호를 먼저 외치시는 문제가 있죠. 아 좋습니다. 자 강 문제는 저희가 10점씩 드리겠습니다. 준비되시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 주시죠. 자 첫 번째 문제는 영어로 출제되고요. 화이트보드에 쓰시는 문제입니다. ABC이요. Mmhmm. Sun Kim said to Kaylin. Oh. I'm gaining weight. 네. What is Kaylin's best response to what Sun Kim said? Is it A. I have a secret about Steve. B. Where is the nearest bank? C. I'm not keen on watching movies. D. I recommend you take the stairs. A, B, C, D 가운데서 하나 골라서 써주세요. 화이트보드에. A, B, C, D 가운데서. A, B, C, D 가운데서. A, B, C, D만 쓰시면 돼요. 쓰셨죠? 자 들어. 주세요. 자 우리 영 팀. 작은 소문자 D. 큰 소문자 D. 이완이면 대문자를 쓰시지. 자 우리 윙팀도 D. 우리 팝팀도 D. 다 D를 쓰셨네요. 네. 정답은 D입니다. 정답입니다. 그렇죠. Sun Kim 선생님께서 I'm gaining weight라고 하셨어요. 저 살이 찌고 있어요. 라는 표현인데요. 거기에 가장 적절한 대답은 D. I recommend you take the stairs. 한번 계단으로 올라가 보세요. B가 참 재밌네요. 나 살 찌고 있어요. 근처에 은행이 어딨나요? 좋습니다. 바로 다음 문제 주시죠. 자 이번 문제는요. 상황 연기 문제입니다. 저희가 상황 설정을 드리고요. Sun Kim 선생님과 제가 한번 연기를 해드릴게요. 그러면 각 팀이 각자 연기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저희가 A, B, A, B 대화를 준비했거든요. 저희가 연기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원고를 나눠 드릴 테니까 그 원고 그대로 이건 영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연기 실력을 보는 거예요. 가장 연기를 잘하시는 팀께 저희가 10점 드릴 거예요. 그렇죠? 자 이거예요. Let's eat out tonight. I'm not keen on eating out. Since when? Since you started cooking for me. 기억나시죠? 자 이것을 여러분께서 그대로 영어도 정확하게 연기도 훌륭하게 하셔야 돼요. 자 먼저 그러면 Young Teen 들어가 보겠습니다. Action! Let's eat out tonight. Let's eat out tonight. I'm not keen on eating out. Since when? Since you started cooking for me. Since you started cooking for me. 아유. 아유. 자 마이크를 좀 남겨주시고요. 패스요. 오케이. 자 레디. Action! Action! Let's eat out tonight. I'm not keen on eating out. Since when? Since you started cooking for you. Since when? Since you started cooking for you.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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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두 분이 친한 듯한 느낌이 들었고요. 윙팀은 왜 오셨을까요? 아직도 궁금한데요. 사랑이 많으신 거죠 지금. 그렇군요. 팝팀 아무래도 모녀지간이시라서 뽀뽀까지 마무리 참 좋았습니다. 하지만 여기 모녀지간이니까 너무 자연스러운 건 당연한 거잖아요. 어떤 팀께? 그래서 오늘은 영 팀께 드리겠습니다. 아유. 좋아요. 오케이. 점점 열기를 띄고 있는 퀴셔예요. 바로 다음 문제 주시죠. 자 1번 문제는 보기는 없고요. 화이트보드에 쓰시는 문제입니다. 쓰세요. 주관식이에요. 네. 저는 이 풍경에 매료됐어요 라는 말은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지금 바로 써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풍경에 푹 빠졌어요. 써주세요. 자 스펠링 정확하게. 나는 이 경관의 풍경에 푹 빠졌어요. 자 지금부터 3초 드리겠습니다. 3, 2, 1. 자 이제 마무리 해주시고요. 자 팝힌도 이제 마무리 해주세요. 자 들어. 들어주세요. 자자자 이제 시간 더 드릴 수가 없어요. 들어주세요. 자 우리 이제 영 팀부터 볼까요? 약간씩 미묘하게 차이가 있네요. 네 일단 영 팀과 팝팀은 똑같은 것 같고요. 윙 팀만 더가 없네요. 정관사가 좀 빠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영 팀과 팝팀이 맞추셨습니다. 아이고. 반삭 반삭 더가 빠졌네요. 반삭 더가. 바로 그 경치이기 때문에 덜을 꼭 쓰셔야 돼요. 그렇지만 그 시너리 스펠링이 상당히 어려운데. 시너리는 다 쓰셨어요. 맞아요. 시너리 스펠링이 S-C-E-N-E-R-Y이죠. 그렇죠. 그리고 패턴이 I'm enchanted by였죠. 그렇죠. 방금 우리 켈린이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 광경에 매료된 거기 때문에 더 시너리가 와야 되는 거죠. That's right. 자 바로 다음 문제 주시죠. 자 이번 문제는요. 여러분이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스피드 퀴즈 시간입니다. 팀 연극의 구호를 크게 외치시면 돼요. 네 먼저 외치시는 팀에게 저희가 기회를 드리죠. 잘 들어주세요. 다음 문장을 영어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사진 찍으시면 안 됩니다. 영. 영 팀. 마이크 드시고. 정답은? It's not appropriate to take pictures. Take pictures 복수까지? Pictures. It's not appropriate to take pictures. 정답입니다. 와우. 오늘 영 팀이었고 조금 다크호스인데요. 네. 자 appropriate 우리 배웠었죠. 맞아요 appropriate 정말 발음이 조금 어렵고 정말 긴 단어였어요. It's not appropriate to 하면 뭐뭐 하는 게 부적절합니다. 하면 안 된다는 말을 하는 거죠. 사진 찍는 거 안 되는 거니까 take pictures가 오시면 됩니다. Take a picture는 사진 한 장 찍는 거고 관광지에서 여러 장 찍는 거기 때문에 take pictures 복수죠. 자 벌써 지금 우리가 중반을 달리고 있는데 여러분들 긴장 좀 되십니까? 네. 이 긴장을 풀기 위해서 우리 험데이 수요일에 우리 피터 선생님과 함께 하셨던 이 얼굴 안면 릴렉스 운동 기억나시죠? 이거를 각 팀에서 한 분씩 나오셔서 우리 팀별로 대항을 한번 해볼게요. 어떤 팀이 가장 정확하게 재밌게 유쾌하게 한번 우리가 얼굴 동작을 할 수 있을지. 자 그러면 각 팀에서 조장을 모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각 팀 팀장님들께서 나오셨는데요. 자 케린 선생님. 네. 그때 그 얼굴 표정 좀 보여주세요. 아 제가 간단하게 어떤 운동들이었는지. 간단하게 보여주시면 안 돼요 확실하게.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가 눈썹 올리기였죠. 뭐 놀란 듯이. 이렇게 눌리기. 좀 더 좀 더 좀 더. 오호. 이렇게 네 올리시면 됩니다. 또. 두 번째 운동이 바로 입을 최대한 벌리고 혀를 가장 멀린 메롱을 하는 동작이었죠. 메롱이라기보다 거의 뭐 혀검사여서. 확실한가요 이 정도면. 세 번째. 네 세 번째는 코를 최대한 옆으로 움직이는 동작이었죠.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오케이. 네 번째는요. 우아는 먹는 게. 자 그 다음에는요. 입술을 이렇게 오로 내밀었다가 스마일 하는 동작이었죠. 자 그것을 케린 선생님께서 네 연속 동작으로 시작. 자 앞에 나오신 분들 그리고 또 여러분 그 앉아계신 우리 팀원들도요. 다 같이 따라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집에서 가족들이 보고 있다. 라는 정신 자세로 따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음악 없이 하니까 참 지루했지만요. 여러분들 음악에 맞춰서 아름답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 음악 드릴게요. 음악 주세요. 시작. 더 올리기. 눈썹 올리기. 두 번째. 두 번째. 입 최대한 말리기. 손에 내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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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째. 코 운동. 코 운동.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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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네 번째. 네 번째. 자 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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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네 연속 동작 시작. 카메라를 보면서 가족이 보고 있다 생각하시고. 박수 한번 해주세요. 네 들어갔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세 팀의 또 황홀한 퍼포먼스를 봤는데요. 네. 어떤 팀께 10점을 드릴까 저희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정말 많이 했죠. 근데 고민을 하다가 제가 한 가지 결정적인 순간을 목격하고 말았어요. 어떤 순간이에요. 한 팀께서 이 혀를 내밀고 메롱을 할 때. 네. 연속 동작으로 눈을 위로 치켜뜨시고. 눈을 이렇게 돌리시는 팀이 계세요. 거기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이게 가능하구나. 그 팀이 바로. 윈팀입니다. 윈팀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어머니. 카메라 보시고. 그때 그 장면 다시 한 번 재현해 드릴게요. 눈을 돌리세요. 눈을. 현호. 바로 저겁니다. 추억이 10점짜리였는데. 이 프로그램이 인기가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여러분 긴장 좀 풀리셨죠 여러분들. 좋습니다. 그럼 바로 퀴즈 연결해 보겠습니다. 다음 문제 주시죠. 네. 다음 문제는요. 팀 대학 문제입니다. 자. 영어 단어를 가장 많이 말하는 팀에게 10점이 가는데요. 저희가 4개의 철자를 드리겠습니다. W. I. N. G. 바로 윙잇의 윙. 네. 어떤 철자가 먼저 나갈지는 몰라요. 근데 여기 앉은 순서대로 저희가 알파벳 레터를 드릴 테니까. 네. 거기에 맞춰가지고 30초 동안 가장 많이 그 단어로 시작되는 단어를 말씀하시면 돼요. 네. 오케이. 어떤 단어가 먼저 나갈지 몰라요. 어떤 레터가. 자. 먼저 그러면 영 팀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마이크 들어 주시고요. 마이크 드시고. 자. 팀 아무나 말씀하셔도 돼요. 자. 우리 영 팀은 알파벳 레터 N으로 시작하는 거. 시작 들어가 보겠습니다. 레디 앤. 고. 액션. N. 노즈. 노즈 또. 널스. 널스. 아무나. N.O.T. N.O.T. 노베버. 노베버. 나이틴. 나이틴. 네스트. 네스트. 그물. 네스트. 넷. N.O.T. N.O.T. Nothing. Nothing. N.O.T. 넘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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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준비하시고, 팀원 아무나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윙팀이 푸셔야 될 알파벳 레터는요. 윙이기 때문에 W로! 레디! 액션! 위즐 위즐 윈드 윈드 윈 웬스데이 웬스데이 왓 왓 후 후 웨이브 웨이브 웬더풀 웬더풀 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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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팝팀이 푸셔야 할 알파벳레터는 G 알파벳 G 액션 Give Grace Giraffe Good Grace Ghost Game Give Glove God Great 4 3 2 Great 1 10 9 9 그래서 이번 문제 10점은 윙팀께 드리겠습니다 여권에 재밌네요 이거 좋습니다 다시 다음 문제 드리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스피드 퀴즈입니다 열기를 모아서 우리 구호를 한번 빨리 외치시는 팀에게 기회를 드리니까요 준비되셨죠? 오케이 되셨죠? 자 문제 드리겠습니다 다음 문장이 영어로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난 영화 관람이 별로예요 영 영 영 0팀이 빠랐어요 0팀이 빠랐습니다 자 3초 되겠습니다 I'm not keen on watching mov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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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다크 워셀 그러니까요 I'm not keen on 이 자체가 패턴이었죠 뭐뭐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내키지 않는다 영화 보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는 거니까 watching movies IMG 형태를 쓰셔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자 다음 문제 드리겠는데요 다음 문제는 이것이 영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해력이 있으신지 인지능력을 보는 그런 문제고 또 케일린 선생님의 연기력도 상당히 중요해요 그렇죠 제가 이제 동작으로 어떤 문장을 표현할 겁니다 이 문장을 어떤 문장인지 영어로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어떤 문장인지 알겠다 하시는 분들은 구호를 먼저 외쳐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케일린 선생님께서 어떤 동작을 보여주실 거예요? 이게 영어로 뭘까요? 구호요 길에 선생님 길에 선생님 영 팀이 잘했어요 영 팀 똑발랐어요 자 마이크 드시고 3초 3초 It's not appropriate to shout in here It's not appropriate to shout in here It's not appropriate to shout in here 정답입니다 자 우리 이 두 팀도 다 지금 정답 아셨죠? 네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구호가 좀 늦어요 자 우리 윙팀 구호 연습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하나 둘 셋 윙팀 윙팀 샤우트였죠? In here 정답 맞춰주셨어요 맞습니다 자 바로 다음 문제 해주시죠 자 이번 문제도 역시 스피드 퀴즈입니다 자 방금 구호에서 파쳤어요 두 팀 네 구호 빨리 외쳐주세요 다음 문장은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이 음식을 드시길 추천합니다 권합니다 자 파팟 발랐어요 마이크 드시고 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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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recommend to I recommend this dish I recommend this dish I recommend this dish I recommend I recommend you 아 3소 드리겠습니다 3 2 This dish I recommend you this dish I recommend you eat this dish 아닙니다 자 영태입니다 I recommend you try this dish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아 한 단어 한 단어 한 단어가 지금 네 근데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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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recommend this dish 영어에서는 맞는 문장이긴 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배운 패턴을 바탕으로 퀴즈를 하는 거기 때문에요 정확한 패턴 자체가 I recommend you였고요 2가 안 들어가고 곧바로 Try this dish 그게 정답이었죠 맞습니다 네 한 단어 때문에 아 안타깝네요 자 바로 다음 문제 해주시죠 네 네 다음 문제는 빈칸 채우기 문제입니다 네 화이트보드에 빈칸에 들어갈 단어나 문장을 써주시면 돼요 네 한 단어 주시면 돼요 오늘은 한 단어네요 네 텔레비전을 덜 보기를 권고합니다 덜 보세요 권합니다 라는 말을 하려고 하는데요 I recommend you watch B TV 자 B에 들어갈 단어는 뭘까요? 자 한 단어만 쓰시면 돼요 한 단어만요 자 한 단어 한 단어요 자 들어주세요 영 팀 less 웅팀 less 우리 팝팀 less 다 동일하게 쓰셨네요 네 다 less라고 쓰셨고요 다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네 그렇죠 TV를 좀 덜 보세요 라는 말 I recommend you watch less TV였죠 영원하다 윙이 같이 정말 좋은 프로그램 더 보세요는 뭘까요? I recommend you watch more TV가 되는 거죠 네 자 그러면 바로 다음 문제 또 주시죠 자 이번 문제도 스피드 퀴즈입니다 구호 외치실 준비되셨죠? 자 There are no multiple choices 저는 당신의 성격에 매료됐어요를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영 영 팀이 빨랐어요 영 팀 이것만 드시면 어떻게 해요? 구호를 외치셔야죠 영 팀 자 맡겨두시고 I'm enchanted by your personality I'm enchanted by your personality 정확하게 맞춰주세요 I'm enchanted by가 어디 어디에 매료됐다 어디에 푹 빠졌다 라는 뜻이잖아요 당신의 성격이니까 Your personality 맞죠 꼭 기억하세요 Personalities 복수를 하는 순간 다중인격자가 되어버렸죠 지키랜 하이드 박사와 같이 네 단수에요 단수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우리가 다 문제를 풀어봤는데 지금 제 손에 우승팀의 명단이 들어가 있어요 아 그렇군요 의외에요 의외 의외라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는 자 여러분들 오늘 우승팀을 발표해드릴텐데 손들어 쳐주세요 오늘의 우승팀은 영 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자 우리 월화수목 배운 내용들을 모아 모아로서 저희가 노래를 만들었는데 노래 부르면서 우리 맞춰볼까요? All right, ready? One, two, one, two, three, four I'm not leading on, eating out Not appropriate to shout in here I recommend you take your space I'm enchanting my style One, two, one, two, three, four I'm not leading on, dancing It's not appropriate to dress down I recommend you try to change I'm enchanted by the movie 감사합니다 Take the stairs는 계단을 오르세요 마지막은요? 목요일은요? 잘못 나와 있어요 What? 목요일 뭐였죠? I'm not leading on, eating out I'm enchanted by your smile One, two, three, four I'm enchanted by your smile I'm enchanted by your smile I'm enchanted by your smile 그렇게 하셨어요 I'm enchanted by your smile 오케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